아 내 점 좀 보시라고 안 느껴져요? 안 들려요? 음 내 점 좀 보시라고 모르죠 왜 몰라 느껴지는게 있을텐데 응 덕초남석정이라고 하면 나올겁니다 나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네? 나이 48살이요 음 병진생 용띠네요 작년 재작년 76년 4월 초과의 생이요 내가 점 좀 보라고 그랬죠? 네 첫 마디가 네? 첫 마디가 본인한테 내가 통화하면서 첫 마디가 내 점 좀 보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런거 같아요? 저도 신기하게 강해서 그렇겠죠 너무 강한거죠 네 그거 벌전으로 아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친구분은 눈에까지 꽉 찼어요 눈에까지 꽉 찼다는 것은 신이 많이 올라오시고 많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력하시니까 허리를 꺾어 놓는 격이죠 허리를 꺾는다는 것은 뭐예요? 일반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본인이 더 느끼지 않아요? 무서움증 주고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고 금전적으로 모든 게 다 네 제가 몸이 다쳐가지고 어딜 다친 거예요? 뇌출혈이야 봐요 척추를 꺾어 놓거나 뇌출혈으로 쓰러지면은 뭔 일을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쵸? 그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나이가 이제 48이에요 그쵸? 네 48이면 지금 해야 될 일이 태산이고 살아갈 일이 구말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왜?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분이 지금 힘드시고 누구보다도 힘들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분이 사실려면은 신을 존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요? 안 들려요? 제가 쓰러지면서 들려요 제가 쓰러지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서 저는 이제 뭘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잃건 안 잃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그래도 아예 확 죽이면은 죽여 놓으셨으면 그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쵸? 어떻게 보면은 소위 좀 안 된 표현으로 친다면은 장애인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아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목숭 거미줄 안 칠려면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를 누가 도와줄까요? 부모 형제들 덕이 없어요 자기는요 아 네 그럼 누가 도와줄까요? 나라 그나마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이나 뭐 도움이 좀 받겠지만 네 지금은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것도 물론 돈이 있어야 섬기겠죠 근데 말이에요 반신 마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물 가는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반신이 일어나서 옥수 발언 네네 그럼 어때요 반신 마비가 돼서 아니 그거 안 받으시면 신이 안 오신답니까?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죠 이대로 살아야죠 그 뜻이 아니라 네 그것도 선택은 우리 친구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친구예요 네 아마 그 고집으로 평생을 지금 48년을 살아오셨을 텐데 네 고집을 피울 때 다 피워야죠 신하고 싸우면요 100번 싸우면 200번을 집니다 나는 그렇게 엄마가 받아서요 엄마가 받고는 어머니가 잘하시면 되는데 네 신도 옛날 옛적에는 사람이셨습니다 그쵸? 네 사람이셨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의 한 분이었고 네 그럼 그분들이 봤을 때 지금의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머님이 늙어서 신을 받아서 잘 해주시면 거기서 만족을 하시겠죠 그쵸? 근데 어머니가 잘 안 하셨을 거고 못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자식들을 특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를 계속 가서 쳤는데 네 그래도 뭐 나몰라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괘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눕혀놓고 꺾어놓는 거죠 아 네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찌됐든 우리 친구도 장애를 이제 얻었지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신만이 살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든가 네 아니면 몸은 불편해 줬지만 신이라도 제대로 본인이 몸에다가 신을 섬겨서 네 이렇게 나처럼 사람 상담이라도 해주고 네 그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야 본인 입을 통해서 신형님들이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은 이제 지금이라도 신을 섬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신이라도 섬기고 모시고 있으면 신형님들이 분명히 몸도 되게 좋아질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본인이 그래도 하루에 돈 10만 원 정도 그 몸 갖고 벌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쵸 어쨌든 신형님들이 그거 열어 주실 거고요 네 나는요 우리 친구가 네 드리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뭐 전화를 주신 거 같은데 네 본인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을 거고 그리고 본인 신형님들이 살게 해 주실 거고 네 신이 눈에까지 꽉 찼어요 네 내가 내 점 좀 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만큼 본인이 신이 와 있는데 아직 본인이 신령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신꽃을 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똑바로 생각하고 내가 신 아니면 내가 죽는다 아예 죽으면 좋아 근데 지금 이렇게 장애로 병신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독하게 마음을 먹고 판단하시라고 이제라도 신을 존중하시라고 그 마음을 첫 번째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나면은 본인한테 와 있는 신령님들이 하물면 나 같은 놈이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좋은 사람들 인연 주어 줘 가지고 어떻게든 돈이 그렇게 돈이 어딨어요 장애인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그치 않아요? 어떻게든 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우리 친구가 이제라도 이제라도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에라도 신을 존중하고 모시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을 드리세요 본인한테 와 계신 신령님들 다 와 계세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열두 신령님이라고 하죠 어머니 하는 거 봤으니까 본인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열두 신령님들 잘 섬길 테니까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마음속으로 비시라고 네 어머니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? 아니요 어디 계셔요 어머님은? 이 근처에 살아요 신도 다 접으신 거죠? 네 그러니까 엄마부터 힘들게 할 것이고요 네 병진생이에요 본인 20대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연세 드셔서 신을 섬긴 것도 자식한테 신이 가니까는 섬기신 거거든요 자의반 타의반에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식들부터 알아주질 않았어요 엄마를 존중 안 해주고 그걸 존중 엄마를 존중 안 한다는 거는 엄마가 모시고 있는 신들까지 존중을 안 한 거예요 그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자기 말고도 벌은 형제들한테 다 곳곳에 내려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형제들한테 벌을 받건 어쩌건 인복이 없으니까 부모 형제한테도 덕이 없어요 우리 친구는 네 본인 스스로 신을 섬긴다 마음 드시고 엄마가 접으신 신령님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다 떠가지고 본인도 때리고 다른 형제들도 때리고 그러고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모시겠다 섬기겠다 존중하겠다 하세요 그래야 본인이 사시고 그리고 무일푼일지라도 나중에 그건 본인이 신의 길 가시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갚으시면 되는 거고 본인은 신 섬기셔야 됩니다 아 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옥수발이요 높은 데다가 모시지 않고 본인 머리 매트 그 앞에다가 할머니 모셔 놓고 거기다 옥수 한 잔 떠 놓고 본인도 아무리 하반신 불구라고 하지만 똥오줌 싸러도 가고 본인 위에 몸은 이거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손 한쪽 아예 안 움직여요 하나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갖다가 물 한 잔 따라 드리고 비우고 따르고 하면 되죠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으면 안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따르는 옥수 안 받아도 신들은 본인이 존중만 하면 와서 불려주실 겁니다 이 바보야 진작에 신 좀 섬기고 하지 잊지 마요 본인 죽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당 되면은 그래도 본인 아픈 사람들 거 잘 보고 아마 이름은 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마음부터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신을 찾으세요 그래야 본인이 삽니다 그런 마음 성립이 되고 그랬을 때 용군 통해 용군TV 통해서 다시 한번 연락 줘요 네 알겠습니다 짐 내고 좋은 생각만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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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